와이즈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주요 쇼핑 매장들인데 중국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사실상 매장에서 팔리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꽤 사람들이 있는 게 왜냐하면 고가의 화장품 특히 랑코미야 이런 것들은 시실리도 그렇고 꼭 발라보거든요. 이게 테스트래도 왜냐하면 보통 얘네들은 여기서 테스트해보고 집에서 사겠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없어요. 그냥 텅텅. 이게 주말에 제일 황금 시간대가 본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올리브영 같은 왓슨스도 있고 세포라도 있고 여러 화장품 파는 데들도 다 돌아서 여기는 백화점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품목을 다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 찍어서 이게 어디 건지 그다음에 어디서 만드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프랑스께 잘 팔리는 걸 보러 간 게 아니라 이거 오디엄 혹시 우리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오디엄 업체가 혹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일단은 매장에 진연되는 거 보면 뭐가 인기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도 공개가 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매장에 들어가면 확실히 모세의 기적처럼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몰리는 데만 있어요. 아 왜 이것만 좋아하지. 근데 그건 거의 주가에 틀림없이 반영이 됐어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6.18 징동데이라 그래서 중국은 양대산맥이 있죠. 하나는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는 11월 11일 흔히 쌍슈이라고 보통 얘기해. 쌍슈 발음이 좀 안 좋네요. 11월 11일 이때 이제 빼빼로데이 때 하는 가장 큰 쇼핑데이가 있고 두 번째 이에 질세라 2위 업체인 징동.com jd.com 이라는 데서 만든 6.18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린 화장품 순서대로 보니까 이 프로야라는 화장품, 프로야라는 화장품, 그 다음에 로레알이라는 화장품이 1, 2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야라는 화장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기초 화장품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로레알은 프랑스 브랜드고 이 프로야는 중국 브랜드, 중국 브랜드 중에서 2등은 이 위노나라는 브랜드입니다. 요거 이제 코슈 메디컬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의학적인 거하고 약간 섞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야라는 기업하고 로레알을 한국에서 만들어줍니다. 5DM 업체. 몇 업체들이 있죠? 그 업체들이 모든 품목은 아니지만 꽤 많은 품목을 5DM으로 중국에서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이라고 읽고 한국이 제조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면 안타깝게도 한국의 후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설화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근에 화장품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트렌드 자체가 사실 5DM 업체니 중국에 대한 5DM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지난 1분기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 그리고 5DM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이쪽은 반영이 안 된 게 중국하고 유럽하고는 미국하고는 시차가 있죠. 1분기에 반영이 좋았었던 거는 결국 미국향 북미향이나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 애들이었던 거고 중국 쪽 관련한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중국향으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되기 시작해서 결국 그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중국에서 한국제 안 팔린대. 말씀드렸지만 한국제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한국 브랜드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팔고 있는 중국 화장품은 한국 5DM 업체인 경우가 꽤 있더라. 특히 메인 업체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화장품들 중에서 지난해 대박을 쳤던 회사들이 이번에 순위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중국 브랜드들끼리는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품질 문제가 많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유명 업체들이었는데 품질 문제를 하면 역시 화장품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면서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걸 발랐었을 때 그렇죠? 피부가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현상들이 일어났겠죠. 뒤집어진다고 하는. 뒤집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었다고 해서 최근에 중국의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는 다시 최소한 기초 화장품은 싼 걸 안 쓴다고 하네요. 최소한. 그러니까 색조야 그냥 잠깐 그리는 거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화장품들 즉 색조 이런 거 말고 기초 화장품들은 조금 비싼 걸 쓰거나 또는 조금 뭔가 되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같은 한국에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 업체들. 브랜드는 이제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갔어도 베이스에는 제조하는 한국 업체들이 있고 그 소비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죠. 그냥 자기들 상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이제 애국 소비 되게 심해진다고 하니까. 네. 애국 소비이지만 사실 우리 걸 쓰고 있는 거죠. 그 기저예요? 네. 그 기저에는. 노래할 것도 우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최선의 MLB하고 이런 필라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이 뜨는데 특히 필라가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 그런데 저 MLB하고 필라는 이제 중국에 진출한 지도 꽤 됐고. 네. 어느 정도 성장도 보여줬잖아요. 네. 지금도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스포츠 소셜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스포츠 소셜화. 중국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교복이 다 체육복인 거 알고 계세요? 교복이 체육복이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체육복을 거의 입고 다녀요. 중국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체육복 입고 생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편한 걸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키, 안타, 리닝, 아디다스 이런 기업들은 그냥 운동복이잖아요. 요거 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저게 지금 피라미드 모양을 위에서 내려본 거죠? 요 이제 필라 아니면 데 땅뜨 아니면 라코스테, 폴로 이런 거 입는 게 유행이에요. 요거 입으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기 2층이네요. 맞습니다. 이 기업들 그러니까 1층을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이런 뭐 샤넬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B급, B라고 돼 있죠. 4층까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건 너무 그렇고. 다시 정정하게요. 3층입니다. 3층. 여기에 있는 브랜드들을 입는 게 우리로 의견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체들도 양복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좀 편하게 입는. 뭔가 운동복 브랜드 같은데 일상화되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중국에만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국분들 많이 오시면 필라 많이 입고 다니는 거 보실 거예요. 운동복처럼 입고 다니는데 본인들은 그걸 우리처럼 정장 입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을 이렇게 많이 둘러봤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비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플립하고 이게 다 나왔어요. 저기 갤럭시가 아니네요. 비보라는 회사 거고요. 여기 말고도 이게 가봉 5포 이런 데도 있는데 매장에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대한 관심이 이 점만 못하다. 그런데 모든 브랜드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5포, 비보 옛날에 잘 나가는데 이런 데는 아니었고 어디가 사람 맞느냐. 일단 애플이요. 똑같은 건 뭐냐면 여기도 애플은 감성이에요. 애플은 전자제품이 아니라 감성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도 조금 있는 사람들이면. 너무 다른 시간에 가신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다 옆에 붙어있어요. 같은 시간에 갔는데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옆으로 가면 길 건너면 있어요. 굳이 이걸 거짓말할 수가 없죠. 1분 차이인데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이거는 파웨이예요. 그래도 파웨이는 좀 사람이 있더라. 파웨이 쪽으로는 사람이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애플이 굉장히 인기가 여전히 있고. 다만 우리가 말씀드린 5포, 비보는 옛날만 못하고. 샤오미도 이전만 못하더라. 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었고. 그게 최근에 나온 데이터도 보니까. 중국에서 휴대폰 판매 데이터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파웨이 건데. 이걸 봤더니 일단은 중국의 접는 폰은 우리 거보다 굉장히 얇아요. 얇다고요? 굉장히 얇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일단 주름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름이 거의 없어요. 가운데 주름? 네. 그래서 삼성 거보다 제가 다 써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좋느냐 나쁘다 하긴 그러는데.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접든 말든 이 접는 폰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이폰 살래 이거요? 그냥 일반 폰을 사겠다라는 거죠. 사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접는 폰이 물론 두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으나 중국도 이러는 거 보면 이렇게 얇게 만들었는데도 잘 안 사는 거 보면 가격이 문제일 수도 있고 비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실제 비싸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 최소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굳이 내가 휴대폰까지 저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요건 샤오미 거거든요. 샤오미. 보시면 여기도 이런데 보시면 카메라 라이카. 근데 좀 못생기지 않았나요? 예뻐 보이세요? 생긴 건 좀 그런데 저게 이른바 괴물 카메라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제가 갤럭시 요거 보시죠? 23 울트라 제게 최신형인데 저에게 더 낫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전기차인데요. 이게 전기차 주차장이에요. 빌딩마다 다 탔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빌딩이 다 다를 거예요. 역시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 시설은 엄청 잘 돼 있다. 요게 이제 충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시면 각기 다른 차들이 이제 충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들이 있었고. 요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요 차예요. 이게 비아디라는 차입니다. 비아디라는 차입니다. 비아디라는 차입니다. 비아디라는 차입니다. BMW 짝퉁이었어요. 그걸로 시작한 회사였는데. 지금 1월 달부터 5월 6월까지 중국차 중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늘어난 차예요. 지금 테슬라 빼놓고 얘 혼자 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차를 그래서 제가 타봤어요. 이거를 디디추싱을 통해서. 이게 저희들이 뒤에 타서 해봤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차예요. BYD가 빌드 유어드림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왜 이렇게 좋지? 이거는 알파로메오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엄청난 스포츠카 회사가 있어요. 페라리의 전신. 이 회사 디자이너가 만든 거라 디자인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전신은 아니고. 거기서 나온 거죠. 나온 거죠. 사실 거기에 있던 분이 나와서 만든 게 페라리고. 페라리에서 나온 게 우리가 또 람보르기니라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안이에요. 이거의 안이 이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차가 많이 되게 꼼꼼해졌어요. 마무리가 옛날에는 별로였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게 중국 차라는 이미지만 빼고 보면. 네. 달라요. 그러게요. 승차감형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안 타본 차가 없거든요. 독일제부터 시작을 해서 롤스로이스 하나 빼놓고 다 타봤습니다. 잠깐씩 타본 게 아니라 꽤 몰고 다니면서 타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와 소리가 날 정도였었어요. 잘 만들었네. 장난 아니네. 근데 이게 4천만 원이네. 그리고 이게 LFP 배터리를 만든 자동차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600km 정도 갑니다. 600km요? 한 번 충전해.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 재본 거고요. LFP 배터리는. 짧아요. 밀도가 안 좋다. 안 좋아요. 이것도 안 좋아요. 이것도 안 좋은데. 그래서 얘네가 배터리 크기를 더 늘렸어요. 그럼 배터리 크게 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이 공간이 나오냐. 그게 얘네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아디가 어떤 회사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하고 자동차하고 못하고 다 같이 만드는 유일한 회사다 보니까 이걸 최적화했더라고요. 자기 방식으로. 우리는 아무래도 배터리는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자동차는 현대기에서 만들다니까 이렇게 만들어줘가 되지만 얘네는 그걸 같이 해보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더 좋아지네. 라고 해서 그걸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것만 일단 크게 만들었어요. 많이 넣었으니까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도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끔 무게는 조금 더 나가는 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4천만 원은 비싼 거 아니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주력으로 물고 있는 전기차가 두 개가 있습니다. TV 광고 보시면 기아의 EV9이라는 차가 있고 또 보급형으로는 니로 일렉트릭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니로 일렉트릭이 5,5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니로라는 차가 물론 좋은 차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런데 5,500만 원이면 여러분들 거의 벤츠 C클래스하고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니로는 2,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니로는 저가형 차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5,500만 원 주고 산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보조금도 7,000만 원으로 낮아졌고 그런데 이거를 그거보다 훨씬 좋은이고 그랜저급이거든요. 그랜저급인데 그거를 전기차인데 4,000만 원 주고 산다. 중국제라는 거 감안하지 않고 하면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어? 가격 경쟁력. 이게 참 대단하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저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또 이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전기 트럭들은 좀 들어와서 가지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아, 대중화될 때는 무서워질 수도 있겠구나. 얘네도 배터리 이렇게 애널리스트 저희들이 들었지만 중국 배터리 있는 애가 인정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제가 무조건 좋다. 인정한다. 네, 네, 네. 한국제 배터리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국도 다 한국이 가져갈 것 같다.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럽은 치열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은 중국계 확실히 떨어져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국계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니네는 그 가격 맞출 수 있니? 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니로는 5,500만 원인데 니로보다 급이 훨씬 더 높은 차가 4,000만 원이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국 서민들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렇다. 또 하나는 중국도 3원계 배터리는 고급차는 다 3원계예요. 고급차는 네, 여기도 3원계인데 그건 당연히 한국제보다도 떨어집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중국에서 자동차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3원계가 아예 안 팔려요.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비싼데 굳이 내가 저걸 이렇게 되는 거죠. LFP 배터리 쓰는 거 4도 4,000만 원이면 600km 가는 거 타는데 네, 굳이. 그래서 여기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한국 배터리가 최고인 건 저도 인정해요. 배터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배터리는 우리께 좋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만약에 자동차가 대중화됐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지는 고민이 있겠죠. 왜냐하면 더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배터리 회사는 여기도 갑이에요. 물론 이쯤에서 LFP 배터리는 추위에 약하고 내구성이 안 좋고 이제 이렇게 배터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게 정확한 게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그래서 중국도 도시만 이거 팔리고 시골에선 안 팔려요. 시골에서는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인 게 주행거리가 짧은 것도 있고 충전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1선 도시만 팔리고 한 거지 2, 3선 도시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 보급도 없고 살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보고 오면서 느낀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일단 기술력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한국이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서 있는데 중국에 간 의미는 하나였어요. 우리보다 대중화를 더 먼저 한 국가니까. 그러면 이 국가가 전기차를 대중화할 때 어떤 게 걸림돌이었나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답이 있는 게 중국의 시골만 가더라도 충전소가 없다 보니 문제가 있더라. 왜 군대에서도 선두군이 앞서 나가도 보급이 없으면 끝장이 나잖아요. 이 보급의 개념이 충전소였어요. 앞으로 충전소와 관련된 것들이 확충이 되지 않으면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충전소와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을 잘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역시 자동차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세계도 그렇고 5천만 원 이상의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은 역시 극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가, 중저가 차를 사시게 되는데 전기차가 아무리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결국 대중화됐었을 때 결국 가격을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자동차 만드는 공정을 싸게 해서 자동차를 반값에 만들든 아니면 배터리를 싸게 하든 해서 현재보다 더 싸게 전기차를 보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민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가는지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 가지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테슬라는 자동차를 반값에 만들어서 이걸 해결했다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배터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싼 배터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열렸다는 얘기죠. 테슬라는 차를 반값에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는 중국 같은 경우는 차보다도 오히려 배터리를 싼 걸 쓰면서 그걸 해결하는 노력을 하더라는 얘기죠. 어떤 게 대세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말씀하셔서 말인데 테슬라 최근에 주가가 올해 들어서 한 100%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충전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포드하고 GM까지도 테슬라 슈퍼차저 쓰겠다 하면서 또 테슬라는 주가 또 슈팅 나오고 충전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방금 이제 충전 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결국 충전 시설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의 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후발 주자들이 뛰어보니 테슬라께 훨씬 더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차 가신 분들 충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 슈퍼차저와 다른 데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테슬라 건 딴 데도 꽂을 수 있는데 딴 데 건 테슬라에 못 꽂아요. 이것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지앤포드가 거기에 됐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슈퍼차저 즉 충전만 테슬라로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방식을 현재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저 기업과 이거를 표준으로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디에 찝찬대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타봤지만 되게 고급스럽고 좋았던 저기 안에 앉아계시는 모델분은 누구예요? 되게 잘생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피규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고요. 비아디라고 보이죠. 그렇죠? 어쨌든 무시할 것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배터리는 우리 게 좋아요. 여긴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차 문제거든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배터리는 확실히 한국 게 우수하고 좋다라는 것을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차도 좋다면서요? 승차감도 좋고? 그러니까 차 문제라고요. 이제는. 왜냐하면 얘는 최적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기아차는 거기에 최적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숙제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싸게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비아디가 왜 무서우냐면 얘는 원래 내연기관차 만들댔는데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건 진심인 거잖아. 내가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전기차로 갔으면 우리 현대기아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각오는 있는데 어설프게 가면 얘를 이길 수 있을까요? TSMC 꼴 나는 거잖아요. TSMC가 옛날에 비메모리 할 때 삼성하고 삼성이 그렇게 못 따라서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얘는 그것만 하고 진짜 그거 아니면 사하를 걸다 보니까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중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하를 거는 기업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기업 누가 이길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현대차의 기업 분할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이건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전기차 보면 따로 분할하고 내연기관차 보면 하면 그냥 저는 이런 생각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아마 최근에 주주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분들께서도 많은 경고를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현대기아차 너무 잘하고 있고 좋은 기업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들보다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슬라보다 더 좋게 그렇죠? BID보다 더 좋게 하려면 이 정도 노력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현대기아차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성에 안 찬다. 네. 성에 안 차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메인에 들어가기 쉬울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가격이 싼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성능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테슬라를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한 가지? 네. 한 가지 많은 사람들 오타쿠 오타쿠들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못 따라잡을 그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 내용은 여기서 생각하려나? 네. 여기서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중국은 이 전기차와 관련된 매장이 다 백화점 1층에 있어요. 독특하게. 저희가 지금 백화점 1층이에요? 네. 백화점 1층이에요. 제일 좋은 데. 테슬라도 있고 제일 좋은 데 있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 많은 데서 돋보이게 하려는 우리처럼 좀 자동차 매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백화점에 들어있어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1층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만큼 좀 우리하고 좀 마케팅 방법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게 근데 아마 이게 안 팔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워낙 경쟁업체 중국에 지금 전기차 업체가 70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다 업체들 수십 군데 업체들 다 돌아다녔어요. 페리세이도 아니에요? 페리세이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닙니다.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전부 다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한 번씩 전부 다 그래도 타봤고 해보면 또 BRD가 제일 나았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전소도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 업체도 이렇게 파는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